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오직 믿음의 사람뿐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오직 믿음의 사람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를 구해오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주변 세계에 두려운 존재로 알려지게 되지만 또한 거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누구와도 동맹을 맺을 수 없는 홀로 서야 되는 입장, 주변의 공격을 홀로 막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계획한 꿈을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한다면 아브라함 같은 두려움, 온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두려움을 만날 수 있겠죠. 세상의 가치가 다르고 길이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잘 살핀다면 우리도 이 시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의 용기를 바르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참된 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참으로 믿으니까 순종하고 그 약속된 곳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약속된 곳으로 가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믿음의 모험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질을 맛보는 그런 삶의 방법인 겁니다. 순종,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너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서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조직을 보면서 갑갑하고 두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회와 조직 속에서 그냥 바른 공의와 공평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돈과 거대한 무기,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어떤 그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진정한 뜻을 알고 그로말미야마 진정한 위로를 얻으며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만으로 살기 위해 두려움에 처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까? 일단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계획하셨던 이 땅 가난을 주시려고 했던 것을 내가 꼭 지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어야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무슨 종교적 치성과 정성을 보여준 하나님께 억지로 찔끔찔끔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더 기쁘셔서 당신의 꿈 복된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묻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나 도마가 했던 것처럼 어떤 의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심, 불신하게 하는 그런 말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오디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믿음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서 묻는 시험, 그런 오디션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 오고 가는 그런 대화로서의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질문이 서로 오간다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결단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지, 종교적인 방법, 지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15장 9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이건 고대 그 세계의 계약 체결 의식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고대 근동사회에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신체를 둘로 쪼개서 계약하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이렇게 동물이 쪼개져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처럼 이렇게 파괴해야 될 거다 그런 거죠. 쌍방이 꼭 함께 계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거죠. 이런 거는 지금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볼 때 마리 문서, 마리 지역에서 나온 문서 같은 곳에서 이런 게 언급이 됩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과거 계약 당사자들이 쌍방이 함께 손을 잡고 그 동물의 사체를 지나가야 되는 이 계약의 풍습이 여기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회뿐, 하나님 스스로 홀로 그 쪼갱 사이, 고기 사이를 동물의 그 친체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시 문화에서 언약하는 쌍방이 실제로 함께 행해야 되는 이 언약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당신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볼 때 너무 기쁘시니까 당신 스스로 이루실 당신의 의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참 열정적으로 꿈을 꾸시게 돼요. 그 꿈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을 결단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뤄내시는 분이시죠. 미래에 대해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극정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래라, 저래라, 미래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지저칭이 아닌 하나님은 믿는 사람, 당신을 믿는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의 광대하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치성과 정성스러운 금식이나 기도나 봉사활동 이전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참된 믿음이 먼저인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된 그런 성도로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와 통로가 돼서 그때 이제 진정한 기도자가 되는 거고 진정한 봉사자가 될 것이고 진정한 선교사여, 설교자여,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그런 즐거움이 있겠죠. 하나님의 손과 발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쭉 보여주시는데 첫째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고 했어요. 400년간 종살을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하니까 돌아갈 거다라는 거였고요. 셋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만의 그 이방에 잡힌 곳에서 객이 된 곳에서 돌아올 거다라는 거였고 넷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애굽에 있는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는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보면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펼쳐지게 될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라는 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계획하고 이렇게 끌고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일들의 끝에는 이런 식의 미래가 결국은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미래의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나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미래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애굽의 강부터 유프라테스의 강, 그 땅이 얼만큼의 영역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신 가나한 지방, 레반트 지역이라고 거기에 국한해 본다면 좀 작은 영역이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의 강을 나일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라 이렇게 생각해 페르시아만까지 다 그냥 잡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영역, 보여주신 그 땅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에 있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넓은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큰 강이 어떤 강인지 또 유프라테스 강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한 지역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신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참고해 본다면 저는 좀 이렇게 적은 지역으로 생각하는 게 더 성경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무슨 많은 땅을 줘서 이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금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어떤 중간지점에 그를 이끄셔서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넓은 땅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지역에 존재하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15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을 만나서 광대한 꿈을 꾸시게 됐고 그래서 그 비전,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일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적용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꿈꾸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 나타나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해내시고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그래서 그의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민노라 말하지만 마치 오디션장의 심사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디션하며 하나님이 나의 어떤 기준에 맞아야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는 통로는 역시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으로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떤 다른 위대한 뭔가를 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의심 없이 믿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데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는 이상한 힘을 통해 그렇게 신비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약속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스스로 인격적으로 행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기꺼이 홀로 걸어가시며 다짐을 보여주실 만큼 강한 의지가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리모콘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적군 속으로 뛰어 달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적의 성병을 뛰어넘는 그 순종, 성실, 충성스러운 삶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본행을 받은 삶의 현장 곳곳, 가정, 직장, 사업터,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참되고 충성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여러브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와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한 저울질만 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을 통해 이미 결단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나의 불신으로 막히지 않고 나의 믿음을 통해 더욱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도록 하는 참된 믿음의 삶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참된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